2층 너무 예쁘다! 왜 이러지? 여기야? 2층? 응 와, 냄새! 와, 맛있는데! 비빔밥 좀 맞아요? 분위기가 약간 비빔밥 하는 느낌이 아닌데?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냄새가 장난 아닌 것 같아 침이고요 나는 그냥 비빔밥이라고 해서 나물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빔밥인 줄 알았는데 스테이크 비빔밥이 있어, 수준아 완전 맛있겠다 근데 나는 밥 중에 비빔밥이 제일 좋아 한국 음식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비빔밥 불고기 이런 종류가 맞아, 맞아 미란님도 그거만 먹어봤더라고 내가 떡볶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네 진짜? 어 그거 맛있는 거? 나중에 떡볶이 먹으러 와, 내가 사줄게 아, 자꾸 밥 말하지 마! 친한 척 하지 마, 자꾸!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서로 전대말 안 하니까 맞네, 맞네 추구네 나도 밥 말해도 되겠네 그렇지 미란이 언니 같이 밥 먹자 내가 밥 사줄게 미란이 언니는 확실히 몸매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 이러니까 비빔밥에 있는 채소나 이런 게 웰빙식이잖아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이 스테이크 비빔밥이 딱인 것 같아 뭔가 야채를 먹지만 딱 20% 고기를 먹는 거지 맞네, 딱 미란이 언니의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오! 이게 뭐에요? 이게 스테이크 비빔밥 어머 언니, 나물이 없어요? 대신 치금치를 사용해요 언니가 약간 미국식 비빔밥 같은데? 진짜 이거 완전 해외에 진출하면 대박 나겠는데? 비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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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어 신나, 비어, 고기 고기가 세워두고 나와서 여기 위에 생긴 거야 우와, 고기가 이 스트로obile 한 50% 늘었는데? 진짜 괴란 또 났어, 또 났어 대비하긴소 베리아키 소스 수쿠단물 버터 올라가있어 버터 맞냐 이거 버터요? 아이스크림이에요? 버터죠? 달콤한 버터예요 달콤한 버터 완전 맛있는 냄새 죄송해요 고기가 다 익은 게 싫으면 빨리 먹어야겠다 베리아키 소스 좋아하는데 계란에 들어가니까 밥이 되게 촉촉하게 좋네 시금치만 들어가서 나는 비주얼이 조금 심심할 줄 알았거든? 근데 오수수랑 완두콩이랑 색깔이 알록달록 너무 예쁘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 언니 빨리 먹어줘 빨리 먹어줘 빨리 먹어줘 와 와 기고기를 메세지 선글익위원회